정부가 카카오톡 오픈채티방에서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언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돌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정보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4,19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출 신고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78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으로 앞서 올해 개인정보 유출로 골프존에 7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판매업체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채팅방에만 적용되는 식별 아이디에서 회원 정보를 뽑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보를 결합해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를 판매한 겁니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방 아이디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언민재입니다. 입니다.